57과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? 응,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아딧, 너 회사 옮길 거라며? 무슨 일 있어?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? 응,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okay 동작 채널이 Ça 다 나